안녕하세요. 이번 대국제 현대음악제 연주자와의 만남 콘서트에서 안드레스 스카이플 선생님의 통역을 맡게 된 작곡가 남정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렉션 콘서트를 시작하기 전에 순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원래 순서가 저희 프로그램에 오면 안드레스 스카이플 선생님께서 진은수 선생님의 곡, 그 다음에 본인의 곡을 연주하시게 되었는데 프로그램의 연관성에 있어서 리게티의 작품을 하나 추가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앞에 리게티의 작품을 먼저 연주를 하시고 즉흥적으로 어떤 곡인지는 조금 있다가 선생님께서 또 다른 설명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시고 바로 콘서트를 이어가시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첼리스트 윤소호 선생님, 그 다음에 정성 선생님께서 간단한 질의응답, 그리고 렉션 콘서트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드레스 스카이플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짧게 한번 작품에 대한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연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대구 현대막제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추적해 주신 우리 감독님과 그 다음에 이제 삼국장영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두 곡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올해가 리게티가 탄생한 지 100주년 되는 날이어서 리게티의 작품을 연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리게티가 작곡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선생님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관성 때문에 리게티 선생님의 작품을 하나 더 추가하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리게티의 작품을 지내면 우리의 작품을 강조한 지 1002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작품을 강조한 지 1002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앨범을 강조한 시가 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организ원에서 지참을 통해 그 프로그램을 하셨습니다. 진은수 선생님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로그램 노트에 쓰이는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되고 일단 대국젠들막제에서 진은수 선생님의 작품을 연주해 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고르셔서 선생님께서 연주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연주한 후에 제가 한 장작을 연주한 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은 Alberti, 그 이름은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장작은 한 번의 작품을 연주한 후에 한 번의 작품을 연주한 후에 대한 작품을 연주한 후에 대한 작품을 연주한 후에 대한 작품을 연주한 후에 대한 작품을 연주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연주를 하실 선생님의 작품, 안데라스 슈타펠의 작품은 독일의 작품과 한스베너 헨체의 80세 생일을 기념 또는 축하해주기 위해서 작품을 한 거고요. 저희 Alberti 음형, 고전시대에 자주 사용되었던 Alberti 음형을 어떻게 응용하셔서 작품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의 작품을 연주한 후에 대한 작품을 연주한 후에 대한 작품을 연주한 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트라이터熔을poon, 중국을 이것이 한국의 작품을 욕 시 suning vague, 예를 들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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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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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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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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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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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